축구 선수가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임해왔고 그렇게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설에 도화선이 된 일명 탁구, 게이트와 관련해 해당 사건에 얽힌 것으로 지목된 설영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영우는 15일 울산 문수축구장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일본에 반폴해 고후의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설영우는 후반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골을 터뜨리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축구대표팀의 불화설을 의식한 듯 야구모자를 푹 눌러쓰고 공동취재 구역을 그대로 빠져나갔죠.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던 설영우는 기자들의 요청을 받은 구단 직원의 권유에 다시 믹스트 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발생한 대표팀 내충돌에 관한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잘 모르겠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설영우와 관련된 질문에 아직 연루된 것인지 확인이 안 돼 있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제 국가대표 선수니까 예전보다 높은 도덕성 생각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홍감독의 발언을 전해주자 설영우는 축구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임해왔고 그렇게 앞으로도 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에 함께 출전했던 다른 울산 선수들도 탁구 게이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팀 수비수로 뛰었던 김영권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다? 지금은 뭐 워낙 말들이 너무 많고 해서 나중에 좀이라고 답한 뒤 곧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대표팀 골키퍼 조현우도 자세하게 나도 그 상황을 보진 못했다. 축구협회에서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선수들이 회피하고 있는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축구협회에서 말하자 한 번 더 유uş rum구요. 감사합니다.